아 뭐야 이거 아 나 이어폰 때문에 죽을 뻔했네 플래시 정도 없이 해줘야지 좀 게임이 재밌긴 하거든요 리신 어디갔어 왜 저기구나 하늘 맞든가 쓰읍 푸 어음 티티 으으으으으음 헉 어 뭐야 풀이 있네 쏘리 I'm sorry 플래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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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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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오 샵 봤네 아 나 이어폰 아 얘네 이거 뭐야 예아아아 좋아요 우리 팀 게임 롬 편의 연습 오호 당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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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뭐야 아오 감사합니다 오 와우 오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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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어허 잔나가 이렇게 로밍을 하는데 바텀에서도 킬을 딴다 이거 뭐지 흐흠흠 에포를 줬는데 전물이 죽는다 어떻게 저를 빼는 와중에 어허로 저 대칭을 치지 날아가는가 호우 오케이 대포를 줬는데 하아 하아 쓰읍 가슴 차이가 6배정도 나는데 조금 힘드네 조금 흠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이 칸이든 흠 바텀 차이 7배 칸이 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에반데 뭐야 안 먹어졌대? 이런 안 먹어졌대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안 맞아? 안 봐요 아 에반데 아 뭐야 로티큐 아쉽다 약간 조이 조이 뭐야 이거 에프 마렵다 진짜 마렵다 했다 호우 아니 아니 미니언 좀 타자 진짜 아 핍 안 돼 왜 이렇게 이런 흠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바텀이 잘하니까 흐뭇하구먼 연판 바텀 상대보다 못했으면은 좀 그랬어 바텀 차이 여덟 빼놨는데 레드 빼서 먹어야지 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앗! 클라이드 무조건 죽여야돼 클라이드는 무조건 죽여야됩니다 둥글게 둥글게 하자는거야? 이거 뭐야? 아 야소금 맞을뻔 기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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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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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펭귄 어디갔어 선글라스 펭귄 어디감 이제 못산다고? 아 왜 이제 말해요 대박인데 한정판이었다고